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 또는 가정교육과 관련해서 서울의대를 졸업한 박인철 의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글을 올린 게 있어서 이게 지금 SNS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물로 본 윤석열 이런 평가인데 대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아주 좋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본인 개인 비리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또 윤석열 대통령의 동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인지 아직까지도 언론에 잘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의 보도가 안 되고 있는 상황들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이 하나가 있으니 그가 가난함을 어떻게 견뎠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얻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할 때 어떻게 인내를 했나 또 많은 것을 가졌을 때 어떻게 행동을 했나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의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령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을 알 수 있는 이런 나이에 박인철 의사가 다 지켜봤다는 겁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으로부터 작금의 문재인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유심히 관찰할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근국의 기초를 다졌던 이승만 대통령에게도 겨레는 많은 빚을 지고 있고 오늘의 한국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박정희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겨레는 두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해야 할 줄도 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에게 우리 민족이 경의를 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감안했대. 난 다음에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훌륭한 대통령으로 우리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이라고 믿어 말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고로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세미 깊은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한 인간에 있어서 뿌리는 그가 어떤 부모를 두었는가에 있다. 뿌리가 약한 나무는 높게 뻗어 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대표적인 양반 가문의 하나인 파평윤씨 출신인데다가 부친 윤기준 어른께서는 교수 출신으로서 많은 책을 발간했고 어린 아들은 비교적 음악의 교육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놀러오는 아들 친구들에게는 한없이 자상한 어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1년에 걸친 짧은 시간에 변호사 개업을 그만두고 검찰로 다시 돌아갔을 때 제일 기뻐한 사람이 바로 그의 부친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로 있다가 다시 변호사로 갔다가 다시 검찰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부친은 아들에게 일체의 부정한 돈을 받지 말 것을 가르쳤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위 사실이 아직 하나도 밝혀진 것이 없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비리가 있었다면 서슬 퍼른 더불어민주당 일당들이 지금까지 가만히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최정자 여사도 이와이대 교수 출신인데 과거 같으면 대통령 아들을 두었다고 온 동네가 난리법석을 뜰 것이지만 아직도 거의 부모의 얼굴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 시 부모가 공이 생존해 있는 최초의 경우라고 하는데 동네 주민들이 두 분이 사는 아파트에 화환을 갖다 놓았을 때 훌륭한 주민들과 같이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는 짧은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전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고 두 명의 처남과 처제가 있다고 합니다. 과거 같으면 각종 단체나 이권을 추구하는 인간들이 이들 집 앞에 문전 성실을 이루었을 텐데 그러나 이들은 아무 말이 없으니 얼마나 든든한 일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이들이 누군지 동생이 누군지 천남 처제가 누군지 국민들에게 또는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고시를 아홉 번만에 통과한 8전 9기의 사람이니까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고 얼마나 역경에 강한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라를 끌고 가는데 얼마나 많은 역경이 그를 기다리고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역경을 이미 겪었고 그걸 또 잘 극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든든하다는 겁니다. 윈스턴 처칠의 연설 대목 중에 하나를 고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Never, never, never give up.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대체적으로 가난은 잘 긴리지만 번영 속에서 타락하지 않기는 쉽지 않고 또 범인으로서 평범한 사람으로서 주어진 권력을 남룡하지 않기는 더더욱 어려운 일인데 이런 경우 인간을 제어하는 것이 바로 가정교육이다 하는 겁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머리에 남는 것만이 진정한 교육의 결과라고 아인슈타인이 말한 바가 있는데 인간이 다 벗겨졌을 때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는 교육이라는 겁니다. 침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듯이 오로지 국민만을 숨기며 다른 것을 결코 숨기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그의 말은 우리가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재물적으로는 중산층에서 나오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적으로는 중산층에서 나오는 것이 좋다. 부유총 출신의 대통령은 배고파하는 백성들에게 쌀이 없으면 빵을 먹으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할 가능성이 있고 또 너무 빈곤층 출신의 인사는 가난이 한이 되어서 매사에 왜곡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물을 보는 관점이 그릇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역경을 거친 사람은 잘 허물어지지 않는 법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가 검찰총장 재직 시 추미애 밥범계 사단의 파산공세에도 끄떡없이 견딘 것은 국민들이 이미 잘 알고 있고 또 높이 살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가 포기하고 정간예우가 후덕한 변호사 개업의 길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90km에 나가는 극으로 모멸의 순간들을 잘 견딘 것도 그를 보는 국민들의 눈을 더욱더 든든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야수로 태어나서 교육받으면서 인간성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뿌리가 없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을 섬겨야 했던 슬픈 역사를 간직한 계례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서울법대 출신으로서 최초의 대통령이 되는 인물이고 훌륭한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은 또한 그런 인물이 아닌가. 인간은 배운 사람이어야만 한다고 믿는 이유가 나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이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신의 한수였고 신이 배달계를 버리지 않는 충분한 증거라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5월 11일 날 대통령 취임하고 난 뒤에 바로 그 다음 날에 서울대학교 의대 26회인 박인철 산부인과 의사가 그를 입수해서 지인들에게 전달한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인철님의 글인지는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가능성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어쨌든 그런데 이 글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가족, 가전교육, 그리고 사법시험 구수만에 됐다는 것 이런 것들이 윤석열 개인의 탄탄한 인성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역량, 도전, 의지 등이 충분히 있다 하는 것을 잘 설명한 대목이어서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칭찬하는 그리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글이 돌아다니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강하다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리나 문제나 거의 없다는 것을 잘 드러내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